뭐라 했어? 너 방금 한 말 다시 말해봐! 돼지를 돼지라고 하지 뭐라 하냐? 내가 어딜 봐서 돼진데? 니는 냄새나고 못생겼잖아! 뭐? 냄새? 야! 아! 참내! 냄새나는 건 인정하겠는데! 음... 니 얼굴로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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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? 야, 김규야! 뭘 다 했어? 뭘 다 얘기해, 뭐? 내가 뭘 다 했어? 너 진짜 못생겼거든? 니... 니 또 살벌하게 세우네. 그러게... 야, 얘들아! 그 사랑 싸움 그만하고 얼른 집에 가자! 니아가 차별이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. 뭐? 왜?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관심받으려고 일부러 뭘 끈적을 치고 그런대잖아. 음... 일리가 있구만. 너네 혹시 그 사균... 절대 아니거든! 내가 왜 이딴 돼지에다가 이따구로 생긴 여자애를 왜 좋아하는데? 쟤네 좋아하는 남자애가 단 한 명도 없을 거야? 개요? 왜? 뭐?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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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... 못 했어. 빨리 시원하게 올려 때일 야化 올려 때일 야化 니아가 좋아하는 거니까올려 때일 야化 mare 지일 야化 차별이 쫓아가는 거야? 아니라고! 집에 갔나고 쫓아가는 거 아니다! 어? 아니다! 좋아하는 거 맞는 거 맞지? 응 그지? 응 아... 어제는 내가 너무 심했네? 그렇지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소문이 나면 나도 싫고 차별이 걔도 싫을 거 아니야! 차별이랑 안 마주치려고 일찍 등겨있더니 배고프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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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하는 거야 김 리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!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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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내가 미 미 미 얘들아 안녕 미친 네가 무슨 잘못했잖아 사과해 차빈이랑 리아 또 사랑 싸움 하고 있네 너네 소문대로 진짜 사귀는군 너 때문에 내가 아침을 좋아했잖아 너도 사과해 네가 사과해 왜 아침부터 시비야 왜 이렇게 날 싫어하는데 아 또 사랑 싸움 시작됐네 난 빠져줘야겠다 나갔다 저기 타베라 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계속 시비거는데 울어? 내가 뭘 여 못했다고 울어 나한테 계속 못 지켰다고 하고 난 연애 못할 거라고 야 아니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 아 그랬다니까 진짜 완전히 어렸지 아이 거짓말 영양은 더 오해할 텐데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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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리와 들어가 뭐? 수박 나같은 것은 얼굴도 숨기고 살아라 이거야? 아 그런게 아니야!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? 그건 아마 쓰지르색은 나의 심장소리일거야. 아 뭐래? 야 대형대형아 그러지 말라고 맥댐 가만히 있어봐 뭐하는거니? 어? 걸리지는 않았다. 야 왜 숨어야되는데? 아 저놈이 말이야! 우리 좋아한다고 또 소문나고 싶어? 아니거든 그럼 협조좀 해! 아 알았어! 알았으니까 저리좀까 입냄새 난다고 어? 냄새? 토마틀렛? 나 오늘 당번이라 청소해야되는데 아 진짜 귀찮네 청소해야지 어? 야 막아! 어떡해! 네 잘 될냐! 가리비샷님 사 socket다 소리 잖냐? 어. 아fig어! 아이의 거 또 왜 안열려.. 에읔 얘들아 여긴 물이 안열린다! 왜야 이게 안열려 도와줘~~ 아그램 남자가 이런거 하냐 못여놔? 으아아악! 응가님 진짜 안열리네 아아아앙! 으아아아악! 던저드리라잉. 안돼! 포기해야 될 것 같아! 여기까지! 너네 그 뒤에서 뭐해! 얼른 자리에 앉아! 오케이! 출석 부르겠어요? 근데 차별이랑 리아는 학교 안 왔니? 선생님! 아까 차별이랑 리아 교실이 있었어요! 험! 그러네?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! 자들! 교과도 필요함! 아? 뭐야? 둘이 어딜 간 거지? 사랑의 도피라도 한 걸깐 나? 저것들이 진짜...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! 수업도 못 듣고! 게다가 둘이 여기 갇혀 있는 걸 애들한테 재킹이라도 한다면... 아! 아, 얘들아... 오해야... 오해... 아... 너네... 우리 몰래 사귀었던 거야? 어떻게... 이런 걸 친구끼리 비밀로 할 수 있어? 으아... 아... 저... 댕댕아... 그게 아니야! 그게 아니라고! 내 말 좀 들어줘! 지사님... 안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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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너... 나랑 댕댕이랑 갈라놓으냐고 그런 거지? 뭐래? 너... 난 싫어하잖아! 그래서 나 여기 가진 거잖아! 그래! 내가 널 왜 싫어하는데? 너... 맨날 나한테 시빙을 걸고 못생겼다고 하잖아! 야... 그건... 그냥... 네가 타격감이 좋아서 그런 건데? 너... 난 싫어한다고? 어... 너가 날 싫어하겠지! 내가 말할 때마다 입냄새 난다 그러고 못생겼다 그러고... 나도 너 싫어하진 않아! 뭐야? 어... 근데... 입에서... 그... 썩은 내 나는 건 진짜임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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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목 졸일까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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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젠 내가 말이 너무 심했지! 미안해! 뭐야 너... 사과일 줄도 알아? 하하하하... 어... 나도 미안했어! 앞으로... 냄새난다거나 못생겼다거나 그런 말 안 할게! 하하! 그래! 원래 차별이가 이렇게 이뻔다 원랜 니아가 이렇게 다정했었나 차별아 니아야 나 있잖아 사실 응 응 사실 뭐야 왜 이뻔다 엄마 보고 또 왜 이뻔다 어떡해 제발 참아 참을 수 있잖아 나 안 돼 나 안 돼 이게 무슨 냄새지? 음, 하수구 냄새가 나는데? 아, 뭐지? 어디서 백년 먹어 vue 천국장 냄새가 나는디? 아, 여기서 나는 거 같았단디? 누가 걸레 잘 안 빨았나? 뭐야? 너네들이 왜 여깄어? 킴리언 화재 똥을 뭐.. 엄청나게 질어났네 뭐야? 너네들이 여기서 똥 싼거야? 너네 화장실이 어딨지도 몰라 냄새 진짜.. 김킴리언.. 너때문에 똥채로 몰렸잖아! 얘네 진짜 여기에다가 똥 쌌나봐! 냄새나 죽어 진짜.. 역시 넌 다랏고 냄새나 우리 찰교야 찰교! 내가.. 내가 안아줘 저리 가! 끝 엔퍽이 애기지 채팅 하나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